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돌파해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거 이상에 대한 거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상에 대한 거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18만원 자리를 막고 빠지고 막고 빠진 자리에요. 18만원에서 상당한 저항구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시도를 하지만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지만 이 돌파는 약한 돌파라고 저는 봐요. 왜? 앞에서에 대한 빠져나갔던 물량 대비해 가지고 돌파에 대한 물량은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적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완벽한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완벽한 돌파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앞에 물량을 모두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횡보를 보이면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거지. 이럴 땐 언제 사야 되냐면 이게 여기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거야. 이 다음에 올라왔을 때 지금은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을 모두 다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게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여기도 2018년도 11월달에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자리를 중점으로 똑같이 투매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물량을 한 번 치워가지고 어떻게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급도 붙어서 해주지만 쉽게 못 넘어가요. 그만큼 이런 과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겪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모두 다 흡수 나눠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파동으로 올라가는 여기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여기서부터 평균적으로 대략 1년에 대한 시간 자체나 흘렀어요. 저는 지금 삼성경기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이 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을 돌파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자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예요. 투매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저가라면 상관없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22일까지 가입하시는 전원 책 발송 이벤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덱 앞에 책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요. 보내드립니다. 책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책에 좋은 내용 많이 담았습니다.